선생님, 이것이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저는 정임의 짐에 지니고 온 일기를 보다가 이러한 구절을 발견하였습니다. 선생님, 저는 세인트 오거스틴의 참외록을 절반이나 다 보고 잠이 들지 아니합니다. 잠이 들기 전에 제가 항상 즐겨하는 아베 마리아의 노래를 유성기로 듣고 나서 오늘 일기를 쓰려고 하니 슬픈 소리만 나옵니다. 사랑하는 어른이여, 저는 멀리서 당신을 존경하고 신뢰하는 마음에서만 살아야 할 것을 잘 압니다. 여기에서 영원한 정지를 하지 아니하면 아니됩니다. 비록 제 생명이 괴로움으로 끊어지고 제 혼이 피어보지 못하고 쓰러져 버리더라도 저는 이 멀리서 바라보는 존경과 신뢰의 심경에서 한 발자국이라도 옮기지 않아야 할 것을 잘 압니다. 나를 위하여 놓여진 생의 궤도는 나의 생명을 부인하는 억지의 길입니다. 제가 몇 년 전 기숙사 베드에서 이런 밤에 내다보면 즐겁고 아름답던 내 생의 꿈은 다 깨어졌습니다. 제 영혼의 한 조각이 먼 세상 알지 못할 세계로 떠나가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마음 조각 어찌하다가 제가 이렇게 되었는지 모릅니다. 피어오르는 생명의 광채를 스스로 사형에 처하지 아니하면 아니 될 때 어찌 슬픔이 없겠습니까? 이것은 현실로 사람의 생명을 죽이는 것보다 더 무서운 제가 아니오리까? 나의 세계에서 처음이오 마지막으로 발견한 빛을 어둠 속에 소멸해버리라는 이 일이 얼마나 떨리는 직모리까? 이 헛개비의 형의 사람이 살기 위하여 내 손으로 칼을 들어 내 영혼의 환희를 쳐야 옳습니까? 저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이렇게 씌어있습니다. 선생님 이것이 얼마나 피 흐르는 고백입니까? 선생님 저는 정임의 이 고백을 보고 무조건으로 정임의 사랑을 시인합니다. 선생님 제 목숨을 바쳐서 하는 일에 누가 시비를 하겠습니까? 더구나 그 동기에 뒷글만큼도 불순한 것이 없음에야 무조건으로 시인하지 아니하고 어찌합니까? 바라기는 정임의 병이 크게 되지 아니하고 아버지께서 무사히 계셔서 속히 만나 뵙게 되는 것입니다마는 앞길이 망망하여 가슴이 두근거림을 금치 못합니다. 게다가 오늘은 한방눈이 퍼부어서 천지가 온통 회색으로 한빛이 되었으니 더욱 전도가 막막합니다. 그러나 선생님 저는 알른 정임을 데리고 용감하게 시베리아 길을 떠납니다. 한 일주일 후에 또 편지 한 장이 왔다. 그것도 순임의 편지여서 이란 말이 있었다. 오늘 새벽에 홍안령을 지났습니다. 플랫폼의 한란계는 영하 23도를 가리켰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은 솜털에 성애가 슬어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하얗게 분을 바른 것 같습니다. 유리에 비친 내 얼굴도 그와 같이 흰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숨을 돌아 쉴 때에는 코털이 얼어서 숨이 끊기고 바람결이 지나가면 눈물이 얼어서 눈썹이 마주 붓습니다. 사람들은 털과 가죽에 쌓여서 곰같이 보입니다. 또 이런 말도 있었다. 아라사 계집애들이 우유병들을 품에 품고 사서 손님이 사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도 두 병을 사서 정임이와 나누어 먹었습니다. 우유는 따뜻합니다. 그것을 시키지 아니할 양으로 품에 품고 섰던 것입니다. 또 이러한 구절도 있었다. 정거장에 닿을 때마다 저희들은 밖을 내다봅니다. 행여나 아버지가 거기 계시지 아니할까 하고요. 차가 어길 때에는 더구나 마음이 조입니다. 아버지가 그 차를 타고 지나가시지나 아니하는가 하고요. 그리고는 정임은 옵니다. 꼭 배울 어른을 놓쳐나 버린 듯이. 그러고는 2주일 동안이나 소식이 없다가 편지 한 장에 왔다. 그것은 정임의 글씨였다. 선생님 저는 지금 최선생께서 계시던 바이칼 호반에 그 집에 와서 홀로 누웠습니다. 순임은 주인도파와 함께 F역으로 최선생을 찾아서 오늘 아침에 떠나고 병든 저만 혼자 누워서 얼음에 쌓인 바이칼 호의 눈보라치는 바람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열은 38도로부터 구도 사이를 오르내리고 기침은 나고 몸의 괴로움은 견딜 수 없습니다. 그러하오나 선생님 저는 하나님을 불러서 추건합니다. 이 신랄같은 생명이 다 타버리기 전에 최선생의 낯을 다만 1초 동안이라도 보여지라고 그러하오나 선생님 이 추건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저는 한사코 F역까지 가려하였사오나 순임 형이 울고 막사오며 또 주인도파가 본래 미국 사람과 살던 사람으로 영어를 알아서 순임 형의 도움이 되겠기로 저는 이곳에 누워있습니다. 순임 형은 기어코 아버지를 찾아보시고 마고 약속하였사오나 이 넓은 시베리아에서 어디 가서 찾겠습니까 선생님 저는 죽음을 봅니다. 죽음이 바로 제 앞에 와서 선 것을 봅니다. 그의 손은 제 여인 손을 잡으려고 들먹거림을 봅니다. 선생님 이 세상에서 그립고 사모하던 일을 죽은 뒤에는 자유로 만나보고 언제나 마음껏 같이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 일도 있습니까 이런 일을 바라는 그것도 제가 됩니까 정임의 편지는 더 절망적인 어조로 찬다 저는 처음 병이 났을 때에는 죽는 것이 싫고 무서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죽는 것이 조금도 무섭지 아니합니다. 다만 참아 죽지 못하는 것이 한 하고는 다만 참아 이하를 박박 지어버렸다. 그러고는 새로 시작하여 나와 내 가족에게 대한 문안을 하고는 끝을 막았다. 나는 이 편지를 받고 울었다. 무슨 큰 비극이 가까운 것을 예상하게 하였다. 그 후 한 십여일이나 지나서 전보가 왔다. 그것은 영문으로 씌었는데 아버지 병이 급하다. 나로는 어쩔 수 없다. 돈 가지고 곧 오기를 바란다. 하고 그 끝에 비호텔이라고 주소를 적었다. 전보 발신국이 이르크츠크인 것을 보니 비호텔이라 함은 이르크츠크인 것이 분명하였다. 나는 채석 부인에게 채석이가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전하고 곧 여행권 수속을 하였다. 절망으로 알았던 여행권은 사정이 사적인 만큼 곧 발부되었다. 나는 비행기로 여의도를 떠났다. 백설의 개개한 땅을 땀빛으로 푸른 바다를 굽어보는 동안에 대련을 들러 거기서 다른 비행기를 갈아타고 봉천 신경 하을빈을 거쳐 지치하을에 들렀다가 만주리로 급행하였다. 웅대한 대륙의 설경도 나에게 아무런 인상도 주지 못하였다. 다만 푸른 하늘과 희고 평평한 땅과의 사이로 한량없이 허공을 날아간다는 생각밖에 없었다. 그것은 사랑하는 두 친구가 꼭 숨이 경각에 달린 것을 생각할 때 마음에 아무 여유도 없는 까닭이었다. 만주리 만주리 에서도 비행기를 타려 하였으나 소비에트 관원이 허락을 안이하여 열차로 갈 수밖에 없었다. 초조한 몇 밤을 지나고 이르크츠크에 내린 것이 오전 2시 나는 비호텔로 이스보수치카라는 마찰을 몰았다. 죽음과 같이 고요하게 눈속에 자는 시간에는 여기저기 전등이 반짝거릴 뿐 이따금 밤의 시간을 경계하는 병정들의 눈이 무섭게 빛나는 것이 보였다. 비호텔에서 미스 초이 채향을 찾았으나 순임은 없고 어떤 서양 노파가 나와서 유 미스터 와이 하고 의심스러운 눈으로 나를 보았다. 그렇다는 내 대답을 듣고는 노파는 반갑게 손을 내밀어서 내 손을 잡았다. 나는 넉넉하지 못한 영어로 그 노파에게서 채석이가 아직 살았다는 말과 정임의 소식은 들은지 오래라는 말과 채석과 순임은 여기서 30마일 이나 떨어진 F역에서도 썰매로 더 가는 삼림 속에 있다는 말을 들었다. 나는 그 밤을 여기서 지내고 이튿날 아침에 떠나는 완행차로 그 노파와 함께 이르크츠크를 떠났다. 이날도 천지는 오직 눈뿐이었다. 차는 가끔 삼림 중으로 가는 모양이나 모두 회색빛에 가려워서 분명히 보이지를 아니하였다. F역이라는 것은 삼림 속에 있는 조그마한 정거장으로 집이라고는 정거장 집밖에 없었다. 역부 두어 시 털옷에 하얗게 눈을 뒤쓰고 졸리는 듯이 오락가락할 뿐이었다. 우리는 썰매 하나를 얻어 타고 어디가 길인지 분명치도 아니한 눈 속으로 말을 몰았다. 바람은 없는 듯 하지만 그래도 눈발을 한편으로 빗기는 모양이어서 아름드리 나무들의 한쪽은 하얗게 눈으로 쌓이고 한쪽은 검은 빛이 더욱 돋보였다. 백척은 넘을 듯한 꼿꼿한 침엽수 전나무 따윈가 들이 어디까지든지 하늘에서 곧 내려박은 못 모양으로 수없이 서 있는 사이로 우리 썰매는 간다. 땅에 덮인 눈은 새로 피워놓은 손같이 이지만 하늘에서 내리는 눈은 구름빛과 공기빛과 어울려서 밥 자칠 때 굴뚝에서 나오는 연기와 같이 연해색이다. 바람도 불지 아니하고 새도 날지 아니하건만은 나무 높은 가지에 쌓인느니 이따금 덩치로 떨어져서는 고요한 수풀 속에 작은 동요를 일으킨다. 우리 썰매가 가는 길이 자연스러운 복잡한 커브를 도는 것을 보면 필시 얼음 언 개천 위로 달리는 모양이었다. 한 시간이나 달린 뒤에 우리 썰매는 늦은 경사지를 몰았다. 말을 어거하는 아라사 사람은 쭈쭈쭈쭈 후루루 하고 주문을 외우듯이 입으로 말을 재촉하고 곧비를 이리 들고 저리 들어 말에게 방향을 가리킬 뿐이오. 채찍은 보이기만 하고 한 번도 쓰지 아니하였다. 그와 말과는 완전히 뜻과 정이 맞는 동지인 듯 하였다. 처음에는 몰랐으나 차차 추워짐을 깨달았다. 발과 무릎 파기 시렸다. 얼마나 뭐 하고 나는 오래간만에 입을 열어서 노파에게 물었다. 노파는 털 수건으로 머리를 싸매고 깊숙한 눈만 남겨가지고 실신한 사람 모양으로 허공만 바라보고 있다가 내가 묻는 말에 비로소 잠이나 깬 듯이 멀지 않소 이제 한 15마일 하고는 나를 바라보았다. 그 눈은 아마 웃는 모양이었다. 그 얼굴 그 눈 그 음성이 모두 이 노파가 인생 풍파에 슬픈 일 괴로운 일에 부대끼고 지친 것을 표하였다. 그리고 죽는 날까지 살아간다 하는 듯 하였다. 경사지를 올라서서 보니 그것은 한 산등성 이었다. 방향은 알 수 없으나 우리가 가는 방향에는 더 높은 등성이가 있는 모양이나 다른 곳은 다 이보다 낮은 것 같아서 하얀 눈 바다가 끝없이 보이는 듯 하였다. 그 눈보라는 들쑥 날쑥이 있는 것을 보면 삼림의 꼭대기인 것이 분명하였다. 더구나 여기저기 뾰족뾰족 눈송이 붙을 수 없는 마른 나뭇가지가 거뭇거뭇 보이는 것을 보아서 그러하였다. 만일 눈이 거쳐 주었으면 얼마나 안개가 넓으랴 채석군이 고민하는 가슴을 안고 이리로 헤매었구나 하면서 나는 목을 둘러서 사방을 바라보았다. 우리는 그 등성이를 내려갔다. 말이 미쳐 발을 땅에 놓을 수가 없을 정도로 빨리 내려갔다. 여기는 산불이 났던 자리인 듯하여 거뭇 거뭇 불탄 자국이 있는 마른 나무들이 드문드문 서있었다. 그 나무들은 찍어가는 사람도 없음에 저절로 썩어서 없어지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그들은 나서 아주 썩어버리기까지 천년 이상은 걸린다고 하니 또한 장한 일이다. 이 대삼림에 불이 붙는다 하면 그것은 장관일 것이다. 달밤에 높은 곳에서 이 경치를 내려다본다 하면 그도 장관일 것이요. 여름에 한창 기운을 펼 때는 장관일 것이다. 나는 오온유월경에 시베리아를 여행하는 이들이 끝없는 꽃바다를 보았다는 기록을 생각하였다. 적이요 하는 노파의 말에 나는 생각의 줄을 끊었다. 적이라고 가리키는 것을 보니 거기는 집이라고 생각되는 물건이 나무사이로 보였다. 창이 있으니 분명 집이었다. 우리 이스보스치카가 가까이 오는 것을 보았는지 그 집같은 물건의 문같은 것이 열리며 검은 애투입은 여자 하나가 팔을 허우적거리며 뛰어나온다. 아마 소리도 치는 모양이겠지만은 그 소리는 아니 들렸다. 나는 그것이 순임인 줄을 얼른 알았다. 또 순임이 밖에 될 사람도 없었다. 순임은 한창 다른박질 오다가 눈이 깊어서 걸음을 걷기가 힘이 드는지 멈칫 섰다. 그의 검은 애투는 어느덧 흰 점으로 얼려져 가지고 어깨는 희게 되는 것이 보였다. 순임의 갸름한 얼굴이 보였다. 선생님 하고 순임도 나를 알아보고는 또 팔을 허우적거리며 소리를 질렀다. 나도 반가워서 모자를 벗어들었다. 아이 선생님 하고 순임은 내가 썰매에서 일어서기도 전에 내게 와서 매달리며 울었다. 아버지 어떠시냐 하고 나는 순임의 등을 두드렸다. 나는 다리가 마비가 되어서 곧 일어설 수가 없었다. 아버지 어떠시냐 하고 나는 한 번 더 물었다. 순임은 벌떡 일어나 두 주먹으로 흐르는 눈물을 쳐어내버리며 대단하셔요 하고는 울음을 금치 못하였다. 노파는 벌써 썰매에서 내려서 기운 없는 걸음으로 비틀비틀 걷기를 시작하였다. 나는 순임을 따라서 언덕을 오르며 그래 무슨 병안이시냐 하고 울었다. 몰라요 신혈이 대단하셔요. 정신은 차리시든 처음 제가 여기 왔을 적에는 그렇지 않더니 요새인은 가끔 혼수상태에 빠지시는 모양이에요. 이만한 지식을 가지고 나는 채석이가 누워있는 집앞에 다다랐다. 이 집은 통나무를 대께 우물정자로 가로놓고 지붕은 무엇으로 했는지 모르나 눈이 덮이고 문 하나 창 하나를 내었는데 문은 나무 껍질인 모양이나 창은 젖빛나는 유리창인 줄 알았더니 뒤에 알아본 즉 그것은 유리가 아니여 양목을 바르고 물을 뿜어서 얼려 놓는 것이었다. 그리고 통나무와 통나무 틈 바구니에는 새털과 같은 마른풀을 꼭꼭 박아서 바람을 막았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부엌에 들어서는 모양으로 쑥 빠졌는데 화끈화끈하는 것이 한증과 같다. 그렇지 않아도 침침한 날에 언눈으로 광선 부족한 방에 들어오니 캄캄 절벽이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였다. 순임이가 앞서서 양초에 불을 켠다. 촛불 빛은 방 한편 쪽 침대라고 할만한 높은 곳에 담요를 덮고 누운 채석의 시체와 같은 흰 얼굴을 비춘다. 아버지 아버지 샌전 아저씨 오셨어요 하고 순임은 채석의 귀에 입을 대고 가만히 불렀다. 그러나 대답이 없었다. 나는 채석의 이마를 만져보았다. 축축하게 땀이 흘렀다. 그러나 그리 더운 줄은 몰랐다. 방 안에 공기는 숨이 막힐 듯 하였다. 그 난방 장치는 참구제 원리를 이용한 것이었다. 돌멩이로 아궁이를 쌓고 그 위에 큰 돌멩이들을 많이 쌓고 거기다가 불을 떼어서 달게 한 뒤에 거기 눈을 보 뜨거운 중기를 바라는 것이었다. 이 건축 이 건축법은 조선 동포들이 시베리아로 금강을 찾아다니면서 하는 법이란 말을 들었으나 채석이가 누구에게서 배워가지고 어떤 모양으로 지었는지는 채석의 말을 듣기 전에는 알 수 없는 일이다. 나는 내 힘이 미치는 데까지 채석의 병 치료에 대한 손을 쓰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루크루치의 병원으로 채석을 데려다가 입원시킬 도리를 궁리하였다. 그러나 냉정하게 생각하면 채석은 살아날 가망이 없는 것만 같았다. 내가 간 사흘 만에 채석은 처음으로 정신을 차려서 눈을 뜨고 나를 알아보았다. 그는 반가운 표정을 하고 빙글에 웃기까지 하였다. 다 이럽나 이런 말도 알아들을 수가 있었다. 그러나 심이 기운이 없는 모양이기로 나는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였다. 채석은 한참이나 눈을 감고 있더니 정임의 소식 들었나 하였다. 괜찮대요 하고 곁에서 순임이가 말하였다. 그러고는 또 혼멍하는 듯 하였다. 그날 또 한 번 채석은 정신을 차리고 순임이 더러는 저리로 가라는 뜻을 표하고 나더러 귀를 가까이 대라는 뜻을 보이기로 그대로 하였더니 내 가방 속에 일기가 있으니 그걸 자네만 보고는 불살라버려. 내가 죽은 뒤에라도 그것이 세상 사람의 눈에 들면 안 되지. 순임이가 볼까 걱정이 되지만은 내가 몸을 꼼짝할 수가 있나 하는 뜻을 말하였다. 그러지 하고 나는 고개를 끄덕여 보였다. 그러고 단 뒤에 나는 채석이가 시킨 대로 가방을 열고 책들을 뒤져서 그 일기책 이라는 공책을 꺼내었다. 순임이 너 이거 보았니 하고 나는 곁에서 내가 책 찾는 것을 보고 섰던 순임에게 물었다. 아니요 그게 뭐야요 하고 순임은 내 손에 든 책을 빼앗으려는 듯이 손을 내밀었다. 나는 순임의 손이 닿지 않도록 책을 한편으로 비키며 이것이 내 아버지 읽인 모양인데 너는 보이지 말고 나만 보라고 하셨다. 내 아버지가 네가 이것을 보았을까 해서 염려를 하시는데 안 보았으면 다행이다. 하고 나는 그 책을 들고 밖으로 나왔다. 날이 밝다. 해는 충천에 있다. 충천이 돼야 저 남쪽 지평선 가운데다. 밤이 18시간 낮이 대여섯 시간밖에 안 되는 북쪽 나라다. 멀건 햇빛이다. 나는 볕이 잘 드는 곳을 골라서 나무에 몸을 기대고 채석의 일기를 읽기 시작하였다. 읽는 중에서 몇 구절을 골라볼까. 집이 다 되었다. 이 집은 내가 생전 살고 그 속에서 이 세상을 마칠 집이다. 마음이 기쁘다. 시끄러운 세상은 여기서 멀지 아니하냐. 내가 여기 홀로 있기로 누가 찾을 사람도 없을 것이다. 내가 여기서 죽기로 누가 슬퍼해 줄 사람도 없을 것이다. 때로 곰이나 찾아올까. 지나가던 사슴이나 들여다볼까. 이것이 내 소원이 아니냐. 세상의 시끄러움을 떠나는 것이 내 소원이 아니냐. 이 속에서 나는 나를 이기기를 공부하자. 첫날은 이런 평범한 소리를 썼다. 그 이튿날에는 어떻게나 나는 약한 사람인고 제 마음을 제가 지배하지 못하는 사람인고 밤새도록 나는 정임을 생각하였다. 어두운 허공을 향하여 정임을 불렀다. 정임이가 나를 찾아서 동경을 떠나서 이리로 오지나 아니하나 하고 생각하였다. 어떻게나 부끄러운 일인고 어떻게나 가증한 일인고 나는 아내를 생각하려 하였다. 아이들을 생각하려 하였다. 아내와 아이들을 생각하므로 정임의 생각을 이기려 하였다. 채석아 너는 남편이 아니냐 아버지가 아니냐 정임은 내 딸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였다. 그래도 정임의 일루전은 아내와 아이들의 생각을 밀치고 달려오는 절대 의력을 가진 듯 하였다. 아 나는 어떻게나 파렴치한 사람인고 나의 40이 넘어 50을 바라먹은 놈이 아니냐 40의 부록이라고 아니하느냐 교육가로 깨끗한 교인으로 일생을 살아왔다고 자차하는 내가 아니냐 하고 나는 내 입으로 내 손가락을 물어서 두 군데나 피를 내었다. 채석의 둘째 날 일기는 계속된다. 내 손가락에서 피가 날 때 나는 유쾌하였다. 나는 승첩의 기쁨을 깨달았다. 그러나 아 그러나 그 빨간 참외의 빗방울 속에서도 애역의 불길이 일지 아니하는가 나는 마침내 제도할 수 없는 인생인가 이 집에 든지 둘째 날에 벌써 이러한 비관적 말을 하였다. 또 며칠을 지난 뒤 일기에 나는 동경으로 돌아가고 싶다. 정임의 곁으로 가고 싶다. 시베리아의 광야의 유혹도 아무 힘이 없다. 어젯밤은 삼림의 좋은 달을 보았으나 그 달을 아름답게 보려 하였으나 아무리 하여도 아름답게 보이지를 아니하였다. 하늘이나 달이나 삼림이나 모두 무의미한 존재다. 이처럼 무의미한 존재를 나는 경험한 일이 없다. 그것은 다만 기쁨을 자아내지 아니할 뿐더러 슬픔도 자아내지 못하였다. 그것은 잿더미였다. 아무도 듣느니 없는 데서 내 진정을 말하라면 그것은 이 천지에 내게 의미 있는 것은 정임이 밖에 없다는 것이다. 나는 정임의 곁에 있고 싶다. 정임을 내 곁에 두고 싶다. 왜? 그것은 나도 모른다. 만일 이 몸속에라도 정임이가 있다 하면 얼마나 이것이 즐거운 곳이 될까? 그러나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이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 나는 이 생각을 죽여야 한다. 다시 거두를 못하도록 목숨을 끊어 버려야 한다. 이것을 나는 원한다. 원하지만은 내게는 그 힘이 없는 모양이다. 나는 종교를 생각하여 본다. 철학을 생각하여 본다. 인류를 생각하여 본다. 나라를 생각하여 본다. 이것을 가지고 내 애욕과 바꾸려고 애써 본다. 그렇지만 내게 그러한 힘이 없다. 나는 완전히 헬프리스함을 깨닫는다. 아 나는 어찌할 꼭 나는 못생긴 사람이다. 그까지 짓을 못 이겨 그까지 것을 못 이겨 나는 예수의 광여에서의 유혹을 생각한다. 천하를 주마하는 유혹을 생각한다. 나는 시타르타 태자가 왕궁을 버리고 나온 것을 생각하고 또 스토아 철학자의 의지력을 생각하였다. 그러나 나는 그러한 생각으로도 이 생각을 이길 수가 없는 것 같다. 나는 혁명가를 생각하였다. 모든 것 사랑도 목숨도 다 헌신작같이 집어던지고 피 흐르는 마당으로 뛰어나가는 용사를 생각하였다. 나는 이 끝없는 삼림 속으로 혁명의 용사 모양으로 다른박질 치다가 기운이 지난 곳에서 죽어버리는 것이 소원이었다. 그러나 거기까지도 이 생각은 따르지 아니할까. 나는 지금 곧 죽어버릴까. 나는 육협풀을 손에 들어보았다. 이 방아쇠를 한 번만 튕기면 내 생명은 없어지는 것이 아닌가. 그리되면 모든 이 마음의 움직임은 소멸되는 것이 아닌가. 이것으로 만사가 해결되는 것이 아닌가. 아 하나님이시여 힘을 주시옵소서. 천하를 이기는 힘보다도 나 자신을 이기는 힘을 주시옵소서. 이 죄인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눈에 의롭고 깨끗한 사람으로 이 일생을 마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나는 기도를 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를 버리셨다. 하나님께서는 내게 힘을 주시지 아니하시었다. 나를 이 비참한 자리에서 썩어져 죽게 하시었다. 채석은 어떤 날 일기에 또 이런 것도 썼다. 그것은 예전 내게 보낸 편지에 있던 꿈 이야기를 연상시키는 것이었다. 그것은 이러하다. 오늘 밤은 달이 좋다. 시베리아의 겨울해는 참 못생긴 사람과도 같이 기운이 없지만은 하얀 땅 검푸른 하늘에 저쪽 지평선을 향하고 흘러가는 반달은 참으로 맑음 그것이었다. 나는 평생 처음 시 비슷한 것을 지었다. 임과 이별하던 날 밤에는 남쪽 나라에 바람비가 쳤네. 임타신 자동차의 뒷불이 빨간 뒷불이 빗발에 찍혔네. 임 떠나 혼자 헤매는 시베리아에 오늘 밤에는 지려는 쪽다리 눈 덮인 살림에 걸렸구나. 아 저 쪽다리요. 억지로 반을 갈겨진 것도 같아. 아 저 쪽다리요. 이뤄진 짝을 찾아 차디찬 허공 속을 영원히 헤매는 것도 같구나. 나도 저 달과 같이 잃어버린 반쪽을 찾아 무궁한 시간과 공간에서 헤매는 것만 같다. 에이 내가 왜 이리 약한가. 어찌하여 크나큰 많은 일을 돌아보지 못하고 요만한 애욕의 포로가 되는가. 그러나 나는 차마 그 달을 버리고 들어올 수가 없었다. 내가 왜 이렇게 센티멘털하게 되었는고. 내 새 같은 의지력이 어디로 갔는고. 내 누를 수 없는 자존심이 어디로 갔는고. 나는 마치 유모의 손에 달린 젖먹이와도 같다. 내 일시는 도시 애욕 덩어리로 화해버린 것 같다. 이른바 사랑. 사랑이란 말은 종교적 의미인 것 이에에도 입에 닮기도 싫어하던 말이다. 이런 것은 내 의지력과 자존심을 녹여 버렸는가. 또 이 부자연한 고독의 생활이 나를 이렇게 내 인격을 이렇게 파괴 하였는가. 그렇지 아니하면 내 자존심이라는 것이나 의지력이라는 것이나 인격이라는 것이 모두 세상의 습관과 사조에 씹쓸리던 것인가. 남들이 그러니까 남들이 옳다니까 남들이 무서우니까 이 애욕의 무덤에 해를 발랐던 것인가. 그러다가 고독과 반성의 기회를 얻음해 모든 해칠과 가면을 떼어버리고 발가벗은 애욕의 뭉텅이가 나온 것인가. 그렇다면 이것이 참된 나인가. 이것이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대로의 나인가. 가슴에 타오르는 애욕의 불길이 불길이 곧 내 영혼의 불길인가. 어쩌면 그 모든 높은 이상들 인류에 대한 민족에 대한 도덕에 대한 신앙에 대한 그 높은 이상들이 이렇게도 만만하게 마치 바람에 불리는 제 모양으로 자치도 없이 흩어져 버리고 말까. 그리고 그 뒤에는 평소에 그렇게도 미워하고 천이 여기던 애욕의 검은 흙만 남고 말까. 아 저 눈 덮인 땅이여 차고 맑은 달이여 허공이여 나는 너희들을 부러워하노라. 불교도들의 해탈이라는 것이 이러한 애욕이 불붙는 지옥에서 눈과 같이 싸늘하고 허공과 같이 빈 곳으로 들어감을 이름인가. 석가의 8년간 설상 고행이 이 애욕의 뿌리를 끊으려 함이라 하고 예수의 40일 광야의 고행과 게스마나의 고민도 이 애욕의 뿌리 때문이었던가. 그러나 그것을 이겨낸 사람이 천지 개벽 아래 몇몇이나 되었는고 나 같은 것이 그중에 한 사람 되기를 바랄 수가 있을까. 나 같아서는 마침내 이 애욕의 불길에 다 타서 제가 되어버릴 것만 갔다. 아 어떻게나 힘있고 무서운 불길인고 이러한 고민에 자백도 있었다. 또 어떤 날 일기에는 채석은 이런 말을 썼다. 나는 단연히 동경으로 돌아가기를 결심하였다. 그러고는 그 이튿날은 나는 단연히 동경으로 돌아가리란 결심을 한 것을 굳세게 치소한다. 나는 이러한 결심을 하는 나 자신을 굳세게 부인한다. 또 이런 말도 있다. 나는 정임을 시베리아로 부르련다. 또 그 다음에는 아 나는 하루 일생을 마쳐야 한다. 이 밖에 내 사업이 무엇이냐. 또 어떤 곳에는 아 무서운 하룻밤이었다. 나는 지난 하룻밤을 누를 수 없는 애욕의 불길에 탔다. 나는 내 주먹으로 내 가슴을 두드리고 머리를 벽에 부딪혔다. 나는 주먹으로 단벽을 두드려 손등이 터져서 피가 흘렀다. 나는 내 머리카락을 지어뜯었다. 나는 수없이 발을 굴렀다. 나는 이 무서운 유혹을 이기려고 내 몸을 아프게 하였다. 나는 견디다 못하여 문을 박차고 뛰어나갔다. 밖에는 달이 있고 눈이 있었다. 그러나 눈은 핏빛이요 달은 찌그러진 것 같았다. 나는 눈속으로 다른박질 쳤다. 달을 따라서 엎드러지며 자빠지며 다름질 쳤다. 나는 소리를 질렀다. 나는 미친 사람 같았다. 그러고는 어디까지 갔다가 어느 때 어떠한 심경의 변화를 얻어가지고 돌아왔다는 말은 쓰이지 아니하였으나 체석의 병의 원인을 설명하는 것 같았다. 열이 나고 기침이 난다. 가슴이 아프다. 이것이 폐렴이 되어서 혼자 깨끗하게 이 생명을 마치게 하여 주소서 하고 나는 빈다. 나는 오늘부터 먹고 마시기를 그치련다. 이러한 말을 썼다. 그러고는 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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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정임의 이름을 수없이 쓴 것도 있고 어떤 데는 오벌컴 오벌컴 하고 영어로 쓴 것도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나는 죽음과 대면하였다. 사흘째 굶고 아른 오늘의 나는 극히 맑고 침착한 정신으로 죽음과 대면하였다. 죽음은 검은 옷을 입었으나 그 얼굴에는 자비의 표정이 있었다. 죽음은 곧 검은 옷을 입은 구원의 손이었다. 죽음은 아름다운 그림자였다. 죽음은 반가운 애인이여 결코 무서운 원수가 아니었다. 나는 죽음의 손을 잡노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죽음의 품에 안기노라. 아멘. 이것을 쓴 뒤에는 다시는 일기가 없었다. 이것으로 채석이가 그동안 지난 일을 적어도 심리적 변화만은 대강 추측할 수가 있었다. 다행히 채석의 병은 점점 돌리는 듯 하였다. 열도 내리고 식은 땀도 덜 흘렸다. 안 먹는다고 고집하던 음식도 먹기를 시작하였다. 정임에게로 갔던 노파 노파 정임 노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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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가지고 정금 정금 노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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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았자 노파 노파 밖 찌나를 얻는 노파 – 기가 neuen 채석을 보러 올 것을 정임의 열정적인 성격으로 보아서 당연한 일이기 때문이었다. 나는 반쯤 먹던 차를 넣고 뷔페 밖으로 뛰어나갔다. 오! 미시즈 체스터필! 하고 나는 노파 앞에 손을 내어밀었다. 노파는 체스터필드라는 미국 남편의 성을 따라서 부르는 것을 기억하였다. 선생님? 하는 것은 정임이었다. 그 소리 많은 변치 아니하였다. 나는 검은 장갑을 낀 정임의 손을 잡았다. 나는 여러 말 아니하고 노파와 정임을 뷔페로 끌고 들어왔다. 늙은 뷔페 보이는 번쩍번쩍하는 사모바르에서 차 두 잔을 따라다가 노파와 정임의 앞에 놓았다. 노파는 어린애에게 하는 모양으로 정임의 수건을 벗겨주었다. 그 속에서는 해슥하게 여인 정임의 얼굴이 나왔다. 두 볼에 불그러에게 후 눈이 도는 것도 병 때문인가. 어때? 신혈은 없나? 하고 나는 정임에게 물었다. 괜찮아요? 하고 정임은 웃으며 최선생님께서는 어떠세요? 하고 묻는다. 좀 나으신 모양이야. 그래서 나는 오늘 정임을 좀 보러 가려고 했는데 이 체스터필드 부인께서 아니오시면 순임이가 혼자 있을 수가 없다고 해서 그래 이렇게 최선생 자실 것을 사가지고 간 길이야. 하고 말을 하면서도 나는 정임의 눈과 입과 목에서 그의 병과 마음을 알아보려고 애를 썼다. 중병을 앓은 깐 해서는 한 달 전 남대문서 볼 때보다 얼마 더 초췌한 것 같지는 아니하였다. 네. 하고 정임은 고개를 숙였다. 그의 안경 아래에서는 이슬이 맺혔다. 선생님 댁은 다 안녕하셔요? 응. 내가 떠날 때는 괜찮았어. 최선생님 댁도? 응. 선생님 퍽 애를 쓰셨어요. 하고 정임은 울음인지 웃음인지 모를 웃음을 웃는다. 말을 모르는 노파는 우리가 하는 말을 눈치나 채려는 듯이 멀거니 보고 있다가 서투른 영어로 아직 미스남은 신혈이 있답니다. 그래도 가본다고 죽어도 가본다고 내 말을 안 듣고 따라왔지요. 하고 정임에게 애정이 있는 눈 흘김을 주며 유 노티 차일드 말썽꾼이 하고 입을 실룩하며 정임을 안경 위로 본다. 니 체얼 마뚜슈가 괜찮아요 어머니 하고 정임은 노파를 보고 웃었다. 정임의 서양 사람에게 대한 행동은 서양식으로 째었다고 생각하였다. 정임은 도리어 유쾌한 빛을 보였다. 다만 그의 붉은 빛인 눈과 마른 입술이 그의 몸에 열이 있음을 보였다. 나는 그의 손끝과 발끝이 싸늘하게 얼었을 것을 상상하였다. 마침 이날은 날이 온화하였다. 엷은 햇빛도 오늘은 두꺼워진 듯 하였다. 우리 세 사람은 F역에서 내려서 썰매 하나를 얻어 타고 산으로 향하였다. 산도 아니지만은 산 있는 나라에서 살던 우리는 채석이가 사는 곳을 산이라고 부르는 습관을 지었다. 삼림이 있으니 산같이 생각된 까닭이었다. 노파가 오른편 끝에 앉고 가운데다가 정임을 안치고 엔편 끝에 내가 앉았다. 쩝쩝쩝 하는 소리에 말은 달리기 시작하였다. 한필은 키 큰 말이요. 한필은 키가 작은 말인데 키 큰 말은 아마 늙은 군마 태물인가 싶게 허우대는 좋으나 몸이 여의고 털에는 윤희 없었다. 조금만 올라가는 길이 되어도 고개를 숙이고 애를 썼다. 작은 말은 까불어서 가끔 채찍으로 얻어맞았다. 아, 삼림이 좋아요. 하고 정임은 정말 기쁜듯이 나를 돌아보았다. 좋아? 하고 나는 멋없이 대꾸하고 나서 후회되는 듯이 밤낮 삼림 속에서만 사니까 지루한데 하는 말을 붙였다. 저는 저 눈 있는 삼림 속으로 한정 없이 가고 싶어요. 그러나 저는 이제 기운이 없으니까 웬걸? 그래 보겠어요? 하고 한숨을 쉬었다. 왜 그런 소리를 해? 이제 나을걸? 하고 나는 정임의 눈을 들여다보았다. 마치 슬픈 눈물방울이나 찾으려는 듯이. 제가 지금도 열이 38도가 넘습니다. 정신이 흐릇해지는 것을 보니까 아마 더 올라가나 봐요. 그래도 괜찮아요. 오늘 하루야 못 살라구요. 오늘 하루만 살면 괜찮아요. 채 선생님만 한 번 뵙고 죽으면 괜찮아요. 왜 그런 소리를 해? 하고 나는 책망하는 듯이 언성을 높였다. 정임은 기침을 시작하였다. 한바탕 기침을 하고는 기운이 지난 듯이 노파에게 기대며 조선 말로 추워요 하였다. 이 여행이 어떻게 정임의 병에 좋지 못할 것은 의사가 아닌 나로도 짐작할 수가 있었다. 그러나 나로는 더 어찌할 수가 없었다. 나는 애투를 벗어서 정임에게 입혀주고 노파는 정임을 안아서 몸이 덜 흔들리도록 또 춥지 않도록 하였다. 나는 정임의 모양을 애초로워서 차마 볼 수가 없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 밖에는 어찌할 도리가 없는 일이었다. 얼마를 지나서 정임은 갑자기 고개를 들고 일어나며 이제 몸이 좀 더 갔습니다. 선생님 추우시겠어요. 이 애투 입으셔요. 하고 그의 입만 웃는 웃음을 웃었다. 난 춥지 않아. 어서 있고 있어. 하고 나는 정임이가 애투를 벗는 것을 막았다. 정임은 더 고집하려고도 아니하고 선생님 시베리아의 삼림은 참 좋아요. 눈 덮인 것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이 인적 없고 자유로운 삼림 속에서 헤매어 보고 싶어요. 하고 아까 하던 것과 같은 말을 또 하였다. 며칠 잘 정양하여서 날이나 따뜻하거든 한번 삼보나 해보지 하고 나는 정임의 말듯이 다른데 있는 줄을 알면서도 불어 평범하게 대답하였다. 정임은 대답이 없었다. 여기서도 아직 멀어요? 하고 정임은 몸이 흔들리는 것을 심히 기로워하는 모양으로 두 손을 자리에 짚어 몸을 버티면서 말하였다. 고대야 최선생이 반가워할 터이니 오죽이나 반갑겠나 하고 나는 정임을 의뢰하는 뜻으로 말하였다. 아이참 미안해요. 제가 죄인이에요. 저 때문에 애매한 누명을 쓰시고 저렇게 사업도 버리시고 병원까지 나시니 저는 어떡하면 이 죄를 씻습니까? 하고 눈물 고인 눈으로 정임은 나를 쳐다보았다. 나는 정임과 채석을 이 자유로운 시베리아의 삼림 속에 단둘이 살게 하고 싶었다. 그러나 채석은 살아나겠지만은 정임이가 살아날 수가 있을까 하고 나는 정임의 어깨를 바라보았다. 그의 목숨은 신랄 같은 것 같았다. 바람바지에 놓인 등잔불과도 같은 것 같았다. 이 목숨이 끊어지기 전에 사랑하는 이의 얼굴을 한 번 대하겠다는 것밖에 아무 소원이 없는 정임은 참으로 가엾어서 가슴이 미워지는 것 같았다. 염려 말어 무슨 걱정이야. 채선생도 병이 돌리고 정임도 인제 얼마 정양하면 나을 것 아닌가. 아무 염려 말아요. 하고 나는 더욱 채석과 정인과 두 사람의 사랑을 달하게 할 결심을 하였다. 하나님께서 계시다면 이 가엾은 간절한 두 사람의 마음을 가슴 미워지게 아니 생각할 리가 없다고 생각하였다. 우주의 모든 일 중에 정임의 정경보다 더 슬프고 불쌍한 정경이 또 있을까 하였다. 차디찬 눈으로 덮인 시베리아의 광야에 병든 정임의 사랑으로 타는 불똥과 같이 날아가는 이 정경은 인생이 가질 수 있는 최대한 비극인 것 같았다. 정임은 지쳐서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도 가끔 고개를 들어서는 기운나는 양을 보이려고 유쾌한 양을 보이려고 애를 썼다. 저 나무 보셔요. 오백 년은 살았겠죠? 이런 말도 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다 억지로 지어서 하는 것이었다. 그러다가는 또 기운이 지쳐서는 고개를 숙이고 혹은 노파의 어깨에 혹은 내 어깨에 쓰러졌다. 마침내 우리가 향하고 가는 움집이 보였다. 정임이 저기야 하고 나는 움집을 가리켰다. 네? 하고 정임은 내 손가락 가는 곳을 보고 다음에는 내 얼굴을 보았다. 잘 보이지 않는 모양이다. 저기 저것 말이야. 저기 저 고작 큰 전나무 두 개가 있지 않아? 그 사이로 보이는 저 저것 말이야. 옳지 옳지. 순임이 지금 나오지 않아? 하였다. 순임이가 무엇을 가지러 나오는지 문을 열고 나와서는 밥 짓느라고 지어놓은 이를테면 부엌에를 들어갔다가 나오는 길에 이쪽을 바라보다가 우리를 발견하였는지 몇 걸음 빨리 오다가는 서서 보고 오다가는 서서 보더니 내가 모자를 내 두르는 것을 보고야 우리 일행인 것을 확실히 알고 다른 박지를 쳐서 나온다. 우리 썰매를 만나자. 정임이야? 어쩌면 이 추운데? 하고 순임은 정임을 안고 그 안경으로 정임의 눈을 들여다본다. 어쩌면 아르면서 이렇게 와? 하고 순임은 노파와 나를 책망하는 듯이 돌아보았다. 아버지 어떠시냐? 하고 나는 짐을 들고 앞서서 오면서 뒤따르는 순임에게 물었다. 아버지요? 하고 순임은 어른에 대한 경의를 표하노라고 내 곁에 와서 걸으며 아버지께서 오늘은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순임이가 고생하는구나. 고맙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지금 같아서는 일어날 것도 같은데 기운이 없어서 이런 말씀도 하시고 또 선생님이 이루크츠 귀해를 들어가셨으니 무엇을 사 오실듯 싶으냐? 알아맞춰 보아라. 이런 농담도 하시고 정임이가 어떤가 한번 보았으면 이런 말씀도 하시겠죠? 또 순임아, 내가 죽더라도 정임을 내 친동생으로 알아서 부디 잘 사랑해 주어라. 정임은 불쌍한 애다. 참 정임은 불쌍해. 이런 말씀도 하시겠죠. 그렇게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시더니 순임아, 내가 죽거든 선생님을 아버지로 알고 그 지도를 받아라. 그러시길래 제가 아버지 안 돌아가셔요. 그랬더니 아버지께서 웃으시면서 죽지 말까? 하시고는 어째 가슴이 좀 거북한가 하시더니 잠이 드셨어요. 한 시간이나 되었을까? 집 앞에 거의 다 가서는 순임은 정임의 팔을 꼈던 것을 놓고 빨리 집으로 뛰어들어갔다. 치마 폭을 펄럭거리고 뛰는 양에는 어렸을 적 말괄량이 순임의 모습이 남아있어서 나는 혼자 웃었다. 순임은 정임이가 왔다는 기쁜 소식을 한 시각이라도 빨리 아버지께 전하고 싶었던 것이다. 아버지, 주무시오? 정임이가 왔어요. 정임이가 왔습니다. 하고 부르는 소리가 밖에서도 들렸다. 나도 방에 들어서고 정임도 뒤따라 들어서고 노파는 부엌으로 물건을 들어 들어갔다. 방은 절벽같이 어두웠다. 순임아, 부를 좀 켜렴은아 하고 채석의 얼굴을 찾느라고 눈을 크게 뜨고 고개를 숙이며 자나? 정임이가 왔네 하고 불렀다. 정임도 곁에 와서 선다. 채석은 대답이 없었다. 순임이가 촛불을 켜자 채석의 얼굴이 하한하게 보였다. 여보게 여바 자나? 하고 나는 무서운 예감을 가지면서 채석의 어깨를 흔들었다.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지만은 채석은 시체라 하는 것을 나는 내 손을 통하여 깨달았다. 나는 깜짝 놀라서 이불을 벗기고 채석의 팔을 잡아 맥을 집어보았다. 거기는 맥이 없었다. 나는 채석의 자룟 가슴을 헤치고 귀를 가슴에 대었다. 그 살은 얼음과 같이 차고 그 가슴은 고요하였다. 심장은 뛰기를 그친 것이었다. 나는 채석의 가슴에 귀를 떼고 일어서면서 내 아버지는 돌아가셨다. 내 손으로 눈이나 감겨 드려라 하였다. 내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다. 선생님 하고 정임은 전연히 절제할 힘을 잃어버린 듯이 채석의 가슴에 엎어졌다. 그러고는 소리를 내어 울었다. 순임은 아버지 아버지 하고 채석의 베개 곁에 이마를 대고 울었다. 아라사도파도 울었다. 방 안에는 오직 울음소리뿐이여 말이 없었다. 채석은 벌써 이 슬픈 광경도 몰라보는 사람이었다. 채석이가 자기의 싸움을 이기고 죽었는지 또는 끝까지 지다가 죽었는지 그것은 영원한 비밀이어서 알 도리가 없었다. 그러나 이것만은 확실하다. 그의 의식이 마지막으로 끝나는 순간에 그의 의식에 떠오르던 오직 하나가 정임이었으리라는 것만은 지금 정임이가 그의 가슴에 엎어져 울지만은 정임의 뜨거운 눈물이 그의 가슴을 적시건만은 채석의 가슴은 뛸 줄을 모른다. 이것이 죽음이란 것이다. 뒤에 경찰이가 와서 검사한 결과에 의하면 채석은 폐렴으로 앓던 결과로 심장마비를 일으킨 것이라고 하였다. 나는 채석의 장례를 끝내고 순임과 정임을 데리고 오려 하였으나 정임은 듣지 아니하고 노파와 같이 바이칼촌으로 가버렸다. 그런 뒤로는 정임에게서는 일체 음신이 없다. 때때로 노파에게서 편지가 오는데 정임은 채석이가 있던 방에 가만히 있다고만 하였다. 서투른 영어가 뜻을 충분히 발표하지 못하는 것이었다. 나는 정임에게 안심하고 병을 치료하라는 편지도 하고 돈이 필요하거든 청구하라는 편지도 하나 영 답장이 없다. 만일 정임이가 죽었다는 기별이 오면 나는 한 번 더 시베리아에 가서 둘을 가지런히 묻고 두 별 무덤이라는 비를 세워줄 생각이다. 그러나 나는 정임이가 조선으로 오기를 바란다. 여러분은 채석과 정임에게 대한 이 기록을 믿고 그 두 사람에게 대한 오해를 풀라. 본ui의 증 Cabin